오빠 정기쟁이 만약 모터가 누전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저수조에 들어간다면 감전사할 수도 있습니다. 금속 배관을 통해 저수조로 전류가 흐릅니다. 누설 전류 크기 및 상황에 따라 사망 확률 차이는 있지만 위험한 것은 사실입니다. 평소에 동력 부문 누전 체크 및 누전 경보기가 없는 것은 누전 경보기를 설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지하 저수조에 들어갈 상황이 생긴다면 반드시 MCG 패널 메인 차단기를 내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모터에서 누전이 발생하여도 모든 배관이 정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참고로 모터에 접지가 되어 있어도 누전시 감전될 수 있습니다.